진짜 새로운 별명 없으니 그치? 너 뭔가 언니가 안 지어줘서 그래 새로운가? 언니 맨날 예원이 별명만 지어줘 아니야 예원이 별명도 아니야 예원이 별명 그 꿀떡이 그거 100년 전 했잖아 100년 전? 110년 전 했잖아 뭐 뭐 했는데 그게? 주소를 지어줘서 아 110년 전 아니야 이게 애정의 칭찬이 많아 진짜만 이거 둘 다 뭔데 있어? 너도 지켜못한 꿀떡 이후에 너 지어준 거 있어 너 뭐? 너한테 쌀알 같다고 했잖아 아 맞아 쌀알 그래 안 그래 그건 원래 있는 애잖아 그렇구나 또 원래 있는 애야